이번에는 말이지 내가 내 방식대로 어 신고식을 할 거야 알았어. 다들 엎드려 뻗쳐. 엎드려 뻗쳐. 자 그럼 침상을 만든다 실시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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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. 자 기다렸으면은 아 자 자 자 자 자 아 자 나는 말이야 지금 내가 이게 침상이 아니라 오작교 위에 누워있는 거야. 어 선배와 후배가 만든 오작교 만약에 말이야 이 오작교가 무너지면 선배와 후배의 신뢰가 무너지는 거야 알았어. 어 그럼 자기들 버텨봐. 뭣들 하는 거야. 아이고 사퇴는 하려고 했습니까요 신고식 하지 말랬지. 에 아유 신고식이라뇨 아유 제가 어떻게 그런 지사. 오포졸 아 나 참 내가 신고식 하지 말라 그랬지 거기 부하들 이렇게 혹독하게 일어버리면 이거 어떻게 이거. 아 나 진짜 아니 또 자네야 아니 그러다가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하면 어떡하려고 그래. 언제로 된 지사. ição상ell. 어떻게 된지 우리 franchise 다 созн pueda 해. 일단. 거슴이 지인보다 늦게 일어나면 괜찮아 안 괜찮아. 안 괜찮아? 안 괜찮아. 희생이 소님보다 안주를 먼저 집어먹으면 괜찮아 안 С Wolverine. 안 괜찮아. 안 괜찮아. 티씨 진짜 대출. 제. 지. 얼굴 반반하면 나이들어서도 기생질 할 수 있다는 그런 철바통 생각은 버려라! 얼굴로 대충 떼우려는 거 그게 진상 짓이야! 언니 말이 맞아요. 이제부턴 얼굴만 믿고 그런 아니라고 생각은 그만둘게요. 제가 너무 얼굴을 믿고 가불었어요. 얼굴 쥐우고 맥돌 끄라! 한 알의 콩이 타인을 위해 시원한 콩국수로 태어나듯 니들도 오늘부터는 새로운 기생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. 알았나? 네. 얼른 끄라! 자! 신고 시간을 하고 수업을 했다. 와서 한 잔씩 마셔. 나부터 나부터! 자! 아! 취한다! 이렇게는 취권! 아! 저거! 너 인마 그 영양껍 넣는 거 왜 자꾸 하고 그래 인마! 이상한 놈이네 진짜! 가면서 너 좀! 야! 너 양푸젤 한 잔 마셔! 버들립이라도 띄워주시지! 급히 먹었다 체할지도 모르는데! 버들립은 왜 띄우냐! 시대가 언젠데! 나 저 버들립이 그냥 한꺼번에 마셨다가 뭐 가지 갖고 오려면 돼져! 그냥 먹수면 간다! 저 수박 좀 그냥 마셔! 난 술은 안 마셔요! 왜 술은 안 마셔? 아 여기 네 집 안방이야? 나 마시라면 마시지 뭐! 빨리 마셔! 먹기 싫은데 억지로 마시라는 건 신고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! 그야말로 신문고에 신고할 일이지! 아 이놈 이거 저 생긴건 기집애같이 생겨가지고 완전히 꼴통이네 이거! 자 그럼 그거 신고할 일이지 그러면! 그럼 그거 나란힘한테 신고해야 돼 그럼! 자 근데! 한입에 다 마셔 너! 마셔! 아 참나 이놈들 이거! 이걸 신고식이라고 나! 나 저 우리 이제 처음에 신고식 할 때는 이 항아리에 그냥 마셨어! 이걸 막 너희들 무슨 신고식이라고 이런걸 갖고 이래! 어? 이거 한숨에요? 뭐야 뱉었을텐데 이거! 뱉어지나 마나 이놈 그럼 마! 뭐 마셔야지! 우리 옛날에 뭐 저기 저 이거 밤새도록 마시다가 새벽에 저 닭꼬기 울잖아? 그럼 비틀어가지고 그걸 양양해! 뭐야 저 공공이로 이렇게 먹었어! 에이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! 말도 안되게 너 인마 조그마한 님이 아까부터 왜 자꾸 말이 많아! 어? 이 자식이 자꾸! 아니 술을 그렇게 마셔야면 뱉어져야 뒤져버리지! 마셔요! 아 없으니 형님은 뭐 배떼지 마시지! 뭐 대작가 뭐 무쇠나 만들었어! 배떼지가 뒤져나 마나 이놈! 뭐롱! 이럴거 같으면 이 자리에서 마셔보시오! 그래요! 한번 마셔보세요! 마셔보세요! 해보세요! 아니 너너너들 이거 신고식 나한테 시키는거야? 이것들 진작 이거 마셔버려 진짜! 아 마셔보시오! 해보세요! 그래! 좋다 이놈들! 뭐 하는 짓이야! 아! 아! 신고식 신고식! 어퍼절! 너! 진짜 신고식 하지 말라니까! 아아!!! 아 outta 아!!! こ- apologized! 제اه serious anxiety quería!! 에이!! 아멘